시호테알린 산맥 러시아 연해주 지방과 하바로프스크 지방에 걸쳐있는 산맥 북동단인 아무르강 하류의 평야에서 남서단인 블라디보스토크 부근까지 이르는 1300km의 산맥으로 타르드 캐니산이 최고봉을 이룬다. 산맥은 중생대에 형성된 후 알프스 조삼기에 융기된 것으로 짐작되며 평균 고도 800에서 1000m의 중산성 산지가 서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지고 있다. 산맥의 가장 높은 부분은 거의 민동산이나 대부분의 산허리는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전나무로 뒤덮여 있다. 또한 석탄, 갈탄, 금, 주석, 회유금속 등이 풍부하여 이에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